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? 아 저 케이크군요 벌써 으아 무말랭이 그렇지요? 음 그렇고 어조장식 아 어조장식을 아 됐습니다 조용히 먹고 싶네 오늘 아까 못했을 랩 고추냉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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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 매콤하소스 아주 소금 아 저는 91년생이고요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현재는 질문이 불가능한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뉴가 아마 하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 오늘은 조용히 먹고싶은 날입니다 질문 불가능합니다 질문 불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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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지만 현재는 비밀입니다 이제 차가운 소세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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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부금이 큰가요? 되게 작은 것 같은데? 좋은 지적입니다. 아, 부금이 큰일 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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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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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의 방 컨셉으로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. 그래서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감자 2개 좋습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아쉽지만 비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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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입니다.